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제 파우치를 공개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섬유 탈취제, 밥 먹고 나서 옷에 뿌리고요. 이거는 헤어 에센스, 잔머리를 좀 진정시키는 이거는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립스틱 이거는 1064 슈퍼렌즈 이 1064 슈퍼렌즈의 장점은 우리가 검은색 색소를 뺄 때 레이저의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1064 렌즈를 사용해서 빼시잖아요. 그때 이 슈퍼렌즈로 사용을 하면 그 1064 렌즈로 3, 4번 걸릴 범위를 이 슈퍼렌즈는 한두 번 만에 넓은 범위를 집중시켜서 색소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